5 으 으 으 으 으 펫테일에서 침대 겸용 쇼파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풍 원단 인조모피 은나노 마이크로 하이바솜 미니쿠션 쭈 하나 어디 갔다 놨어? 아 펫씨 침대 갖다 놨어? 쿠션에 관심을 쿠션은 두개 들었습니다 어 가져왔어 펫씨 가져왔어 펫씨 가져왔어 두개 두개지 두개 아 아 놔둬줘 콜라 혼자 할거야 콜라 응 콜라 콜라 침대 마음에 들어? 응 침대 침대 마음에 들어? 응 침대 좋아? 좋아요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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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고맙습니다 예! 가로 90, 세로 70, 높이 26 등과 엉덩이를 감싸는 구조 안정적인 높이 오픈형이라 다리가 긴 친구들이나 다견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탄탄하게 고정이 될 것 같아요 소커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방수커버가 되어 있고요 쿠션 2개가 띡띡입니다 띡띡입니다 띡띡 이렇게 풀 매트를 깔아줬습니다 띡띡 띡띡